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지금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차가 5천만원인데 1년 된 그랜저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세가 3,500만원이라고 칩시다 3,500만원인데 후렌다를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후렌다를 한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매장에다가 딜러들한테 물건을 딱 팔려고 가니 중고차 시세가 3,500만원인데 중고차 딜러들이 자기네들이 현찰로 지금 당장 돈질로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2천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2,500만원 정도가 되면 아 이거 후렌다 뭐 한 중고로 한 100만원 갖다가 후렌다 싹 갈고 풋게 한번 싹 칠하고 그렇게 해서 2,500만원 정도면은 투자 메리트가 있어서 한 200,300만원 정도 발라가지고 한 700,800만원 정도 낙가마로 시장에다가 던져서 팔아야 업자들이 돈 주고 찍을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해가지고 찍는데 시세가 3,500만원인데 위탁으로 요새는 뭐 위탁 판매라는 것도 없지만 시세가 3,500만원인데 앉아가지고 3,700에 위탁을 내거나 아니면 업자한테 찍어가라고 그러면 어떤 놈이 찍어가나 안 찍어가지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대 내가 이 종목의 가치 대비 저평가가 되어있지 않는 종목은 절대 안 산다는 이야기지 자 S&P 내 얘기대로 결국은 3,100 왔지 자 S&P 추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금 봤네 자 S&P 3,100이 이번 주에 일단 고점이다 3,103 지금 3,101.5까지 올라왔어 그저께 방송할 때 3087 넘어가면 3,100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주식투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앞으로라도 어디 가서 추천을 받든 아니면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돈 내고 종목을 추천을 받든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눈탱이 맞고 사느냐 아니면 헐값에 사느냐 거기에서 승부수가 일단 나는 거지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눈탱이를 맞고 사면 기술적 반동 구간으로 몇 분 먹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깡통 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 헐값에 먹은 거야 그러면 무조건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식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그린저세차가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 주고 사면 그거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시장 논리로 보면 그런 미친놈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식시장만 오면 다들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CJ님 이해 되셨죠?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.